아, 옥상. 날씨 좋다. 날씨가 좋은데 표정은 뭐.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. 운동 되겠다, 근데. 테스트를 한번 해 봐야겠다. 테스트, 테스트. 저희 어머니가 테니스를 지시가 있어요. 저희 집안이 테니스의 매력이 있어요. 안 해봤어도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? 맞습니까, 형님? 맞습니까, 형님? 아, 예. 아, 예. 오! 몸이 왜 안 튀기지? 되게 안 좋더라고, 기계가. 오, 잘하시는데요.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, 근데. 아이씨. 아이씨. 말랐고 머리도 저렇게 풀고 하니까. 뭘 해도 열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. 조합 비타민 선물해 드리고 싶어. 그래도 햇빛 봤네요. 아, 알았다, 이제. 이거 원리를 알았어. 지금 높게 쳐야 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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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팔리겠다. 아이고. 몇 바퀴 되는 거지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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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거는 큰일이에요. 이거는 큰일이에요. 이거 어떻게 해?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팔아야겠다. 5번만 껴있어요, 여기는. 민폐인데, 저거는. 풀려야 되는데, 저거. 가위 갖고 올라와봐, 빨리. 아, 옳지. 1층도 한 번만 하자. 1층 왜? 내가 왜 자를 테니까 밑에서 한번 받아줘. 아, 머리 아프네. 이거 자르면 내려가겠지, 이거? 형? 저게 탄력 있는 끈이라서 자르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렉트로로? 여보세요? 보여? 어, 보여. 자른다. 잘 잡아. 최대한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. 이게 더 떨리는데. 과연. 이렇게, 이는 골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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